정답 정답 잘 됐지 그래도 제 매니저 나왔잖아요 그래 너 매니저 좀 더 잘생겼더라 따까리 그새 저번에 우리 3명이서 술차가서 쳐온 새끼 따까리잖아요 우리 3명이서 여기서 방송 끄고 술 마실 때 그때 왔었잖아 진짜 이키 3명 아닌데 한명이 들어있는데 은호, 아닌데? 은호 아닌데? 누구? 은호 아니야 은호 아니 아니 거북이 형 한 명 더 있었지 맞지? 4명 있었어 4명 와 근데 이번에 느낀건데 그 저기 뭐냐 달란트 잔치 하면서 느낀건데 와쿠티가 17만원에 팔리는거 보고 와 이건 진짜 17만원 팔렸어요? 와쿠티에 어떤 여캠이 들고있던 뭐? 여보? 여보? 나랑 방송하던 다 말버리 은호랑은? 아 그 검토하시는 분? 어떻게 들고있어? 팬이 줬대 잊고 방송해 근데 예분이가 캐릭터가 진짜 대박이에요 나중에 봉준이랑 컨텐츠 하나 짜서 방송해도 재밌을거에요 팬이 받아서 줬다 어떻게 받았대 그거? 나 잘 안주는데 아니 예분이 그 다음에 봤는데 기억이 안나 진짜 나 예분이 내가 계속 예분하면서 이럴대 아 진짜로? 일도 기억이 안나 내 톨에서 다 치웠다는데 아니 근데 그 분 딱 방송 봤을때 그냥 딱 사람 자체가 엄청 순해보이고 좀 약간 순박해 보이더라 근데 말하는게 어린 김구설이야 아 왜그래요? 미쳤나봐 이제부터 강남 숙녀형 말투가 짜샤 형님 100% 감사합니다 1주 소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 자체가 부산에 한 명 있죠 하유리 아니 말투는 달라도 아 그래? 말투는 달라도 스타일은 좀 비슷해 너 느낌이냐? 아닙니까 여러분들? 신입이냐? 난 하유리 이렇게 보잖아 가끔 아니에요? 응 너무 나 보는거 같아 말투가 좀 말투가 많이 묻었어 둘이 그만 같이 붙어있어 아니야 뭐 원래는 그래 원래 그렇지 아니야 원래 사랑하면 달만 가잖아 아이 뭔소리야 원래 그 BJ의 방송을 많이 보면 그 말투 따라하게 돼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진짜 카멜레온인게 뭐냐면은 나 그 전날에 감스트 형 방송을 존나 많이 봤어 내가 감스트 형 말투를 따라하고 있더라 그 다음날 근데 그 전날에는 또 철고영 방송을 봤어 응 그 다음에 또 철고영 방송을 따라하고 아니 자기도 모르게 좀 그럽니다 어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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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다음 날에는 뭐 은호 방송 보고 있으면 은호 방송을 따라하고 응 그게 있더라고 낙하지 않지 뭐 좋은기지 뭐 감스트 형 말투 난 한 번씩 한다고 느낄 때 있는데 맞지 어 아니 근데스트 형 방송 보면은 그냥 나 보는 거 같아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? 동질감 동질감 어 진짜 나 보는 거 같아 아니야 스탠은 진짜 내가 해병대 동기고 친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디스하는 거 아니고 좀 안 됐어 시청자 이만큼 많은데 별풍선은 백 백 명 보시는 여캔보다 돈을 더 못 보니 그건 맞지 나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거든요 스탠은 진짜 시청자 이만큼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자기가 수입이 너무 없는 거 같다 밤새 땡이 그래서 소통을 가지고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별풍선 이렇게 아니 아니 디프리도 자기 멤버들이랑 근데 왜 안 탓이지? 나 뭔지 몰라요 꼬매들 많아서 하는구나 너무 아쉽다 난 스탠은 별풍선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진짜 그럼 떼줄 생각은 있어요? 내 수입에서? 네 아니 수트면 그럴 생각 없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합방을 해줘 모르겠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감수티 형이랑 합방하기로 했는데 야 와 이 새끼 왜 내가 감수티 형 방송 보고 있었거든 어 여러분들 근데 기훈씨가 합방을 하자고 하는데 어 나는 하지 않았는데 뭘 해야 됩니까?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니까 K형이 제가 옛날에 방송 중에 저 이제 아 우리 또 보아현이 310분에 고맙습니다 메이저랑 합방할 사람 이제 감수티 형 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K형이 감수티 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한테도 감수티 형한테 얘기했는데 좋대 해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얘가 항상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그니까 끼마 미야 미야다 아 지금 저번에 딸친 적 있죠? 그건 없어 응 그거 없어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뭐 감수티 형만 이제 합방하면 된다 그럼 이제 다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감수티한테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가지고 기훈이가 너랑 합방 한번 같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그니까 어우 감수티가 좋지 한번 뭐 하자 하면 되지 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전화번 알려주고 아니 우리 운오야 어 너 누구랑 합방하고 싶은데 나? 난 난 막 알잖아 난 막 그렇게 합방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 아니야 난 빨리 내가 좀 자리 잡는게 난 솔직히 형 있으면 됐지 그래 은호는 내가 봤을 때 제일 합방하면 시청자 많이 했지 이게 봄이 아닐까? 은호야 응?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? 응? 듣고 보니 저 말 또 맞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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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형 방송 6명 차야 어 10분 방송 온데 2대 아 잠깐 그 애정이 누나 나왔는데 만 명 찍더라고 서울에서 잠깐 나왔는데 잠깐 커피 한잔 하는데 아메리카노 먹는데 만 명 찍더라고 내가 봄이 누나 하면 시득기지 은호 형이 지금 제수줍쇼 며칠 전부터 기획하고 있는데 어 터렛 한 명이 시발 존나 못하게 얘기해 쌍봉 누가 누가 어? 몰라도 내가 봤어 여기서 시청자 더 찍을라 하잖아 그러면은 형이 저 하단에다가 얼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형 방송으로 켜놓는 거야 뭔 소리인 줄 알아? 내가 그 말도 했어 우리 데이트하는 모습을 형이 얼굴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거지 그 뱀 눈으로다가 그러니까 나는 내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내 최고 시청자 안 찍어도 된다 봄이랑 방송하는 것 자체가 웃길 것 같다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봉준이가 그거를 도박하고 옛날에 남순이가 했던 식으로 남순이 기운이 어 기운이 했던 식으로 봄이랑 나랑 봄이랑 나랑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봉준이가 그걸 보면서 부들부들한 내가 봤을 때 이걸 2만명 찍어 그게 재밌겠다 진짜 나도 몇 명 찍었지 나도 많이 찍었는데 근데 한 명이 존나 털이 쳐 봉준이 방송이 잘 되는 게 싫은 건지 너 그 사람이 잘 되기 싫은 게 아니라 시발 뺏길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X같은 거 아 뭘 뺏겨 근데 내가 보기 봄이 누나 빠틸 수 있어 마이 같이 나가 아니야 아니야 왠 줄 알아? 형님이랑 사경 보면 아니야 아니야 어제 아린가 내가 딱 봐도 잘생긴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눈이 딱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와 얘도 이제 슬슬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나보다 눈이 딱 그 느끼고 나서부터 나 이제 진짜 진짜 잘생긴 사람을 안 보여준다는 마인드 진짜로 근데 그 둘이 내가 연결시켜줬잖아 너랑 봄이랑 그럼 나랑 봄이랑 아직 매일인데 잘 될 거였으면 나랑 잘 될 거였으면 진짜 잘 됐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아 근데 이것도 재밌을 거 같아 하율이 K야 그리고 은호가 보고 있는 거 음 아 그럼 난 신경을 안 쓰지 그거는 그런 콘텐츠 응 뭐 답이 떨궈라 다 먹으면 안 흘리겠지 야 아 지금 저 술 맛있어 하 지금 뭐여? 탕김치란 뭐 제수줍쇼 안 할게요 아 장난이야 일단 제수줍쇼 제가 원하는 거는 1회 봄이 2회 외질회 3회 유럽기 유럽기 응 아 근데 난 진짜 딱 하나만 할게 난 지혜가 요즘 좋더라 뭐야 씨발 아 진짜로 근데 영호 견제하네? 아니 왜 나 몰라 영호 나랑 그거 했거든 그 뭐야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핫동 따뜻아 아 감사합니다 핫동 올려주신 분 응 영호에 이상형 월드컵 했는데 1등이 왜 지래 어? 아 근데 지혜 예뻐 진짜 예뻐요 아 근데 지혜가 아 나 이쁜걸 모르겠는데 귀여워 애가 아 예뻐 진짜 아니 귀엽다니까 애가 내가 얼굴 예뻐 진짜 나이라고 얘기했어 나는 뭐지 옛날에 시상식 아이 성형전 안 봤잖아 그건 그래 그래 난 어렸을때부터 다 봤는데 지금 얼굴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래 말해도 돼 어 왜 싫어 성질이야 어 옆에 불러와서 그래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제 내 친구가 누가 제일 예쁜다 이렇게 해서 난 진짜로 지혜라고 얘기했어 진짜 지혜님이 나랑 동갑이더만 아니 나 지혜가 왜 기억냐면 지혜가 왜 기억냐면 그 막 지 혼자 드립치고 막 웃는데 그게 왜 아니 아니 형님 뭐 그런거 있어요 페티치 같은거 뭐 그런건 없죠 뭐 페티치 같은거 뭔 페티치 그런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아는 형 중에 친구,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? 친구 여자만 보면 눈이 휩돌아서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선배의 형이라든지 아 선배의 여자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술먹고 꼼폐꾸면 드리는 거 아닌가 진짜로? 퀴가 막 두드러 맞고 야 살뿌림 나는 어르시네 아 난 그런 건 없지 진짜 진짜 있어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없어요? 아이씨 지혜랑 나랑 그 뭐야 철구 형이랑 셋이서 맨날 같이 자고 그랬는데 난 옛날에 이제 맨날 난 옛날에 이제 맨날 봉준 형이 그 종나 씨발 뱀눈으로 뭐 이제 과연이 있을 때 과연이 예쁘다? 이제라면 무악 성짓해요 뭔가 뱀이 이렇게 뒤에서 혓바닥 이렇게 딱 날로맨 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럴게 봄이랑 방송해야 돼? 아 해 상관없어 진짜 봄이랑 오케이 했어요? 했지 환대래 그러니까 봄이도 뭐 그니까 봉준 형이랑 괜찮담해요 아니 근데 진짜 존나 열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만약 나 정지 먹으면 그때 하진 마라 이거야 아니 진짜 와 이도저도 못하게 그건 하지 마라 진짜 진짜? 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래 기억했던 게 좀 약간 이게 움찔 했던 게 인마가 48시간을 하기로 했었어 왜? 48시간 도중에 그 컨텐츠 얘기가 나와가지고 봄이도 48시간에 방해될 것 같아 막 그러고 그랬었지 아니 근데 나 정지 당했을 때 해 딱 그게 적절심인 것 같아 아니 난 너 하고 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자 네가 도방하고 네가 도방하고 그거 보면서 뭐 아니 그렇게 말 안 하면 얘한테 넘어간다 응 지금 눈빛 안 보이냐? 따로 얘기하자 그걸 일단 네 저는 그냥 집에서 도방할게요 여캠 들어다닐게요 아우 가배기 형이 또 다닐 것 같습니다 가배기 형이 앙앙앙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생활하는데 형이랑 봄이랑 장난이라도 뽀뽀하는 거 딱 보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 이건 당연하지 아니 근데 제가 해봤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 그럼 잠깐만 진짜 아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 진짜 없어 방송이니까 에이 그래도 그게 그건 있지 그럼 네가 허락하는 네가 허락하는 봄미랑 나랑 스킨십이 어디까지야 아 아 뽀뽀 좀 해야지 재밌지 그래서 해야지 야 이거 아까 친구 얘기 지 얘기 돌려란 거네 야 시발새끼가 많이 시발 당하는 거 좋아하네 아 진짜 괜찮은데 나는 근데 나는 방송이라고 그런지 했었으니까 내가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어 나는 내가 그랬으니까 어 응 어디까지 아이 상관없어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진짜 시청자 분들 팝콘 아이디 하나씩 그게 시발 칠드립이냐 재미없었어 아 내가 설마 뭐 봄이 이미지 더럽히고 그러겠어요 근데 뽀뽀 좀 해줘야 돼 진짜 내가 재밌어 몰입도 되고 내가 팬덤 중에 제일 조심스럽게 대하는 팬덤이 봄빡이 형들이야 아이고 왜냐면 고마운 게 크니까 둘 다 아 근데 전 여러분들 진짜 삐지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니 왜 분위기가 어째 K3 고별방극이야? 하하 하하 왜 그래 아까 분위기가 다 아니 은호야 근데 딱 하나만 말할게 형이 막 이렇게 방송으로 뒤끝 있고 막 그런 스타일이냐 방송으로 뒤끝 있고? 어 방송에서 뭐 이런 일어난 일들을 아 근데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니까 딱 끝나고 나서는 안 그러고 방송 다시 키면 이어가지 그 스토리를 삐져있는 걸 티는 안 내 방송이 온 되잖아 그때부터 다시 그 스토리를 이어가 그냥 시발 캐번디쉬에요 어 방송에서 본 줄이야 방송에서 이게 더 X 같아 꺼지면 말하던가 켜지면 그때부터 같이 쭉 이어가지 형님 뭐 원피스 1번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는 거 미션 했다면서요 아니야 그거 사기만 하는 거였어 안 보고 있어 샀어요? 저 주면 안 돼요? 왜 아니 앉아서 안 보잖아 아니 너 다 봤을 거 아니야? 저는 내가 정중히 맨날 해요 신비실만 하면 아우 진짜 은호야 은호야 넌 진짜 오덕이냐 축덕이냐 오덕이냐 축덕이냐 나 진짜 둘 중에 하나 뽑으라면 진짜 시발 선택 잘해라 진짜 응 대구에서는 원피스 안 보면 두드러 맞는다 진짜 아니 난 진짜 근데 나는 원래 난 만화도 짱구밖에 안 봤고 어 축구도 거의 본 적이 없어 난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 여러분들 닌 뭐에 관심 있는데 그럼 취미가 뭔데 취미가 뭔데 난 MF4단이지 그게 뭐야 밀트? 어 난 육덕이지 아니 그거는 사춘 남자 기본오션이고 아니 난 육덕이라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어 음 음 음 아니 남자랑 나츠나미지온 이런 애들 있잖아 음 근데 그거는 기본오션인데 원래 한 개씩 취미 정도는 있는데 아니 난 진짜 여가 시간에 뭐 하는데 가봐 여가 시간에? 어 여가 시간에 그냥 뭐 음 다 똑같지 않나? 뭐 노래 듣고 나면 아프리카TV 보고 다 똑같은 거 아닌가? 게임하고 난 겜돌이니까 원래 아 게임은 안 하고 말하자면은 만화보단 그래도 스포츠가 낫지 않나? 아 좋지 어디가서 말할 땐 아 맞는 말이지 여자친구한테 야 에이스 죽을 때 맞냐? 이것보다는 야 메시 입고 있는 거 맞냐? 이런 느낌이 낫잖아 아 그건 맞지 어 아니 맞잖아 말할 때 남들한테 말할 때 아 진짜 술 먹고 내 반경 잊지마라 어 진짜 고모고모총랑사트 바로 들어가니까 씨바 진짜라 와 씨바 근데 한 가지만 말해도 돼요? 저 티셔츠 뒤에 봤어요? 왜 아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씨바 너희는 모르겠지 어 이거 어디 그 뭐 뭐 깃발에 달려있는 그런거 아니야? 그림? 뭔데 이게? 흰수염 의지는 제가 이룰께요 하 뭐 오이지인지 뭐 오이지 오이지 시끼가 장난치나 시끼가 흰수염 팬이 전세계에 천만명은 넘구만 시끼가 오이지 씨바먹어 오이지 아 오야지 야 야 야 너는 조마 푸슈푸슈다 아 거짓말 치는게 아니고 난 몰랐지 여기서 만약에 흰수염 풍들 모른다 백만명이야 진짜 어 아 아 제가 한개만 말할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지금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응 자기 이제 동료 부하가 응 자기 이걸 찔렀어 응 이 새끼가 아비 심장에 칼을 찌르다니 하면서 바보같은 아들을 그래놓을 사람만 많이 칸한 사람이야 씨바 진짜로 애씨가 골 넣는게 낫다 그치 아 병신들 진짜 아우 진짜 씨바 호날두가 헤테트릭하는게 낫지 이런 얘기 들을 바에 아 축구공평 깨작깨작하면서 무슨 뭐 아 아 재미있나봐 무슨 저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음 아우 그래도 실존 인물들이니까 다 연봉을 받긴 하지 아우 아우 진짜 아 축구부 울었다 아 진짜 진짜 씨바 축구인들의 자세 응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있어 이스탄불의 기적 어 이스탄불의 기적 딱 말만 들으면 다 그냥 울어버려 진짜로 뭔데요 아 말해봐요 뭔데 하 리버풀이 진짜 말도 안되는 어 경기를 역전을 시켰었는데 리버풀 옛날에 앙은 있던다인가 응 아닌가 아니 말고 뭐 나도 리버풀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리버풀 아 제일 유명한 사람 리버풀에 리버풀에 누가 있었더라 걔 내 친구 하나 있는데 저 새끼는 내가 보면 축구도 잘 모르는데 아니 말해 말해 봉준이 형 빨라고 축구 좀 좋다 그 저 둥거리 좀 쏟은 친구가 제라든가 어 야 제라든 둥거리 둥거리 쏟은 응 진짜 영원한 캡틴이지 응 누구 캡틴? 응 캡틴은 혜정한테만 쓰는거에요 선장한테만 하 진짜 장난치나 진짜 이씨 사람은 어디 엎어볼거야 진짜 이씨 아 아 이씨 와 진짜 짜증나네 진짜 와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응 그 사람들은 직관을 할 수가 있어? 응 아니 그니까 직관을 할 수가 있냐고 아니 그 우리 중 이 안에 있어 어? 이 안에 있다고 내 심장 안에 응 음 하 진짜 짜증나 진짜 하 하 하 하 이 둘 보다는 내가 봤을 때 남자면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된거 같아 17호 19호 31호 32호 그냥 씨발 죽고고 애니고 지랄이 나는 19호야 딱 이것만이 있는데 나는 19호야 응 명대사를 왜 외우면 그렇지 응 오늘 형은 진짜 음료수만 먹을 때 딱 찾을 때 하늘고리밖에 안 먹는다 아 그건 맞지 진짜로 아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응 좋은 거 많더라 진짜로 너 내가 진짜 하나 추천해줄게 작품 중에 문신커플 있어 아 어어 작품 중에 있어 진짜 좋아 내가 봤어 그 여자가 응 아니 또 내가 이제 포식장 거 아니야? 사위 포식장 거? 내가 또 하나 말해줄게 오덕 축덕 육덕으로써 내가 하나 말해줘면 우츠나미 우츠나미 시온의 아이씨 잠입 수사관이라고 있었대 아아 네 들어봐 여러분 인정하시죠 야 동생아 네 니 취향 난 좋아한다 우츠나미야 시온 응 그럼 시온이 너가 잘못 아는데 시온이 아니라 리온이야 리온 우츠나미 시온이야 리온이야 지금 이름 바뀐게 아니라 리온이야 시온이야 리온은 딴 애야 리온이야? 리온이야? 우츠나미 시온 아니야? 오줌마켓 나로부터 그런거 뜬거네 개명한거지 거봐 응 아 누구 제일 좋아한대 나 제일 예쁜거는 솔직히 키라라 아스카야 진짜 걔가 두부집 효연인가? 맞나? 아스카아키라라 그 저기 성형전 못생겼던 애? 그건 모르지 난 지금 현재로 보면 봤으니까 아닌가? 걔가 제일 예쁜 두부집 효연의 치보미는 살짝 범딩이 때리고 싶어 생겼던데 왜왜왜 너무 그런가? 아니 내 취향이잖아 어 아 그런 스타일 싫어해 그런 스타일 좀 로리스타라 아이가? 언제쩍 난 치보미 보면 이제 아 영 집중이 안되는데 아 시럽 보다가 어떻게 질럿 죽었을때 표정 같기도 하고 시바 어떻게 드라곤 잡혔을때 마인밟았을때 표정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카페에 못보겠어 아니 그냥 막 이렇게 일본대나 치는데 그냥 그게 다 시발 구레구레 들려 어 구레구레 이거밖에 안들려 어 어 나 그래 집중이 아니한데 어 뭐 이런 생각하지 없어요? 막 남자들이 야동 많이 보잖아 응 근데 막 유출되고 이런거도 많이 보잖아 하 그 마음이 존나 아파 그죠? 시발 너 마음 아프면서 다 보잖아 근데 그니까 근데 나는 그치라고 하는 내가 X같아 그 현저타임아 아니 왜 눈물을 아래로 걸려 아니 거울 보면서 아 시발 쓰레기새끼야 이래야 난 진짜 음 그 사람은 진짜로 쓰레 보고 진짜 힘들긴데 나는 그거를 또 그렇게 내 속력을 푸는 그런걸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그치 그치 아 좀 약간 제발 저희는 쓰레기에요 짐승같지 짐승같지 우리 짐승같은데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진짜로 어쩔 수 없는거지 진짜 하 환자하자 먹자 음 다리도 먹어야 될거 아냐 뭐 없네 아 건강만 괜찮으면 저도 술먹었으면 더 이렇게 자연스레 쓰면 쓸텐데 아 형님은 뭔데요? 국산충이에요? 일본충이에요? 국산 아 근데 잘 안해 그 시온 인정 시온은 한 번씩 존나 이쁜데 한 번씩 좀 이상한데 시온은 연기력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어 아 너무 처졌을 때 있어 아니 분위기가 말이야 분위기가 아 아 제가 왜 안 들어오고 있었냐면 밖에서 막 듣는데 축구 얘기하고 그러고 있길래 형님은 뭔데요? 축덕이에요 시발 원덕이에요 원덕은 원피스 아니 애니덕 그냥 마나가 좋아요 축구가가 좋아요 진짜 드럽지 않아요? 시발 난 끼덕이야 시발 차라리 방금은 도날드 덕이 나왔다 진짜 족같다 아 시발 끼덕을 들을 줄이야 시발 깜네 아 아 근데 아부다 이 형은 드라마 중이야 드라마 중 드라마 밖에 안 아파 드라마 영화 근데 시발 역적은 인정 진짜 아 딱 하나만 불러볼게 아 축덕은 좀 닥쳐 아니 영화 중에서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뭔데 그러면 영화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 영화 나는 원피스 극장판 시키 스톡홀드 아 뭐요? 음 아 그거 아 시발 베르세르크 폐왕이야 니 뭔데 응? 니 뭔데 나는 행복을 찾아서 아 시발 그게 뭐야 아 시발 아니 시발 아니 제대로 된 영화 이름 말해도 그게 뭔데요 행복을 찾아서 아니 그 감동적인 영화 있어 어 형은 뭔데 나 응 영화 중에 나는 나는 그니까 감명 깊게 봤던 영화라기 보다는 맨 마지막에 본 재밌게 본 영화를 기억하거든 근데 그 영화를 니가 오늘 방송에 디스를 존나 하더라고 뭐 겟아웃 와 왜 왜 왜 개다워 재밌었네 나는 나도 잠시 개방 와 나 개다워 진짜 와 음 하 하 전복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HE Didn't 하 하 하 하 엠마와싹 하 하 하 하 하 아 엠마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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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는 명작은 그거지 아마겟돈 진짜 아 샤벤져 진짜 아마겟돈 진짜 그건 어쩔수 없지 그 비슷한게 학교에서 맨날 보여주는게 있었는데 투모로우 뭐 이런거 투모로우도 아마겟돈 아마겟돈 뭐 이런거 다이타닉 나 영화 명작 많이 알아 난 아마겟돈을 보다는 제일 좀 약간 명작을 생각하는게 옛날에 오시비 원소라고 기억나요? 알겠어 씨바 어디사람이야 오시비 원소? 뭐 뭐 형 그 저 오원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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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오원소 우주 뭐 그런거 아닌가? 막 외계 그게 망작 아니야 그거? 나는 근데 나는 이거 누구 나온거야 지금게? 존나 유명한 예정 아 그건 무슨 광구인가? 그 완전 망한건? 분명작이 나는데? 나는 컨텐츠가 영국이야 그래서 이제 소재 좋은걸 하여 소재 신사라고 이런거 저는 그거 이미트리스 이런거 그거를 한 4,5번 봤어요 밀라 영 아 칠광구가 망작이었구나 맞아 맞아 칠광구 아니 나는 진짜 뭐니뭐니 해도 충격 먹은 영화 딱 하나밖에 없어 소우 소우 소우라? 아니 왜? 나 개충격이었는데 잔인한거 알고 뭡니까 아니 잔인한거 말고 마지막 그 뭐냐 단전 아니 씨발 나 옛날 영화 뭔지는 모르는데 아니 잠깐만 말하지마라 결말 아니 나 스포 신고충들 종료 아니 아니 마지막 그 야 스포하면 신고당하나 아니 스포하면 안 돼 왜 신고당하지 신고당하지 저작권인데 아 그런가? 장난하지 맞죠 여러분 소우원 그래 소우원 개 그거라니까 진짜 나는 인간진애 응? 난 인간진애 보다 포기했다 나는 이 씨발 왜 인간진애는 뭔데 남자 여자를 납치해 응 그럼 이렇게 남자 똥구멍에 사람 입을 박아 똥 똥구멍에 근데 그 뒤에 똥구멍에 입을 박고 해가지고 임마가 밥 처먹으면 똥 싸면 그 뒤에 또 사람이 똥 싸 똥 먹고 똥 먹고 똥 먹고 해가지고 그냥 똥받지 아프리카 시스템이야 그게 좀 X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시스템이야 아프리카 시스템이야 아 진짜 아프리카 시스템이야 난 그 먹이사슬에 최하이라 X같아 나는 그거를 와 내가 아프리카 하려고 저를 바꾸고 나의 생각이 있어 아 진짜 나는 그 보니까 4번째 쯤에 있겠더라 진짜로 어 제일 많으면 제일 부상해 그런 영화가 있어 아는데 그런 영화가 있어 인간지느라고 난 이 영화가 기억나 뭐 양인데 식인 양이거든 양이 좀비인데 양이 막 막 사람 창작같아서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 개충격 먹었지 진짜 아 난 저기 그것도 재밌었어 큐브 큐브는 소중하게 안치 그리고 아 블랙십 알아?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아노선 띵 하면 다 잘려가지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 사람들 아니야? 블랙십이 봤지 존나 충격이었는데 그것도 몰라 블랙십이 그리고 나는 그 군대에서 나비효과 와 나비효과 굉장히 진짜 진짜 개충격이었어 나비효과 고스트십이 형은? 진짜로 와 와 근데 진짜 재밌는 영화들이 많아 데스티네이션 종래인자 아 네 그 재밌는 영화 중에 그 저기 뭐야 어제 불안당을 봤거든 그건 뭐야 지발 얼마 전에 나온 거 재밌는데? 볼만하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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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와 존나 명작이다 이런 거 아닌데 볼만하던데? 존나 슬펐던 게 권상우 나오는 거 봐요 지금 뭐였지? 밑으로 울었지 진짜로 또 정말로 통증인가? 이거 진짜 여기 한 번 만져봐 이렇게 했을 때 딱 그 알지? 그 느낌 현수야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별로 안 슬프지 나는 7번가의 기적 그거 예비 예승왕 한 거 있잖아 아 7번가의 선물 어 7번가의 선물 7번가의 선물 아 7번방이 슬프 아 7번방이 선물 아 7번방 나 그거 보면서 아 11번가 아니 11번가의 선물 나는 그거 못매여가지고 진짜 아 맞아 마지막에 예승왕 하면서 어 마지막에 헤어질 때 아 이 새끼들 나 아까 젤리 받은 거 그거 이 새끼 나오는 거 교감으로 아 도가니 아 바로 알겠네 이 새끼? 어 이 새끼 나오는 거랑 그리고 나 그거 변호인 그 이 새끼 어 난 어떻게 맞췄냐 근데? 이 새끼 나오는 거에 아 도가니 이 새끼 나오는 거에 이 새끼 나오는 거에 난 도가니를 맞췄어 뭐야 이거 변호인 나 보험에서 개부들부들 했잖아 진짜 애국심 진짜 영화가 좋아 진짜 왜요? 아니 이 새끼가 아니 이 새끼가 애국심 생겼다니까 왜 이렇게 족간냐 아 제가 영화를 많이 보고 난 국제시장 아 아 아 아 아 놀러 온 가이다잉 어 놀러 온 가이다잉 아니 이거 놀러 온 가이다잉 감속하던데 너무 쌍한데 오빠가 놀러 온 가이다잉 감속하던데 꽃뿌나 놀러 온 가이다잉 어 타짜도 좀 타짜 좋지 김혜수 진짜 아 근데 투가 개 희망이라가지고 기대했는데 아니 그니까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 명작은 그냥 명작으로 나섰으면 좋겠어 응 맞아맞아 맞아맞아 친구원 아 나 친구투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나 친구투도 재밌긴 했다 재밌게 봤는데 친구원 거기에 못 따라가더라 어 그리고 저기 멜론 스텔라 와 영상이 진짜 재밌더라 응 봤는데 아니 그 형님이 그 뭐지 그 다른 형성도 만들었던 형님 아닌가 원래 캡쳐 유페이스랑 아 원더축도 그 만든 형님이 그 형님이시픈데 응 아 바람 10인정에 바람 한 10번 본거 같다 어 근데 은호야 바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바람하냐 요즘 아 옛날에 형이랑 했던 게임 하하하하 예예예예예 어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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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옛날에 형이랑 했던 게임 아니야 어 아 그래 아니 뭐 최근에 안했나보네 니 뭐 용랑 제 6봉이면 나도 샀다 아이가 시 난 내 6봉이 최고야 어 시발 시뽕이고 지랄이고 은호 제 6봉이면 다 뒤지지 응 응 응 그래 은호 자린거 아니 그 뭐 저기 그 대불 문파라든지 그런거다 어디갔어 아니 지금 한당 시켜놨지 어 그래 난 왜 이돌이야 난 이돌이로 먹어 응 응 아 오늘 번지첩하러 가야되는데 아 어디로 너 번지첩 못해 왜요 나도 하려고 물어봤었는데 안 돼 120킬로미안인데 어 진짜 진짜 와 나 진짜 그런거는 진짜 농담 안하고 있잖아 응 그 뭐냐 그냥 뛰어가면서 할 수 있어 진짜 응 그럼 내일 같이 해 아니 나 정지 정지 아니면 정지 아니면 좀 약간 이렇게 분위기 잡았던건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 근데 나도 이렇게은 이런 많이 냈는데 막상 그거 가면 다리가 난 다리 떨리는게 그 처음 느꼈어 어 뛰어봤어 뛰어봤어 나 못할것 같아 나 못할것 같아 다리가 후두두두구 떨려 진짜 이렇게 두두두두구 나 진짜 농담하거든 뛰어서 할수 있어 아 그니까 내일 좀 좀 뛰어서 할수 있어 그냥 확 뒤졌으면 좋겠다 바로 탁 뛰어가지고 진짜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응 응 난 한번씩 운鹿갈라고 저 새끼야랑 생각 비슷하고 운鹿갈때 많은데 응 아니 내일 그 기운이 우리집아가가지고 카니발 가지고 지 번지점퍼라고 하거든 그때까지 가면 되지 아니 근데 형 난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형 진짜로 나는 카니발 헛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야 나 근데 번지점퍼가 존나 아쉬운 게 위에서 촬영이 안 돼 아 그럼 재미없지 그럼 왜 내가 촬영했었는데 위에서 거기가 나는 할라는데 안 됐거든 잡고 아 잡고 말고 그냥 위에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는 거 자체가 안 돼 나는 촬영했을 때 됐는데 아 그래? 응 아 근데 너무 고맙다 왜 뭐가 가면 방송 창렬되니까 개인방송해라 라고 하는데 아 시바 나 정지 안 당하고 이렇게 기다려주잖아 그래 지라 민심 얻으려고 아니 민심 얻으려고가 아니라 시바 갑자기 아 존나 어 존하네 아 저한테 욕 많이 하잖아요 방송국 형 존나 감성파리하다 내일 정지 아니면 뻘춤해서 어떡하려 그래 그러니까 막부대장 봉준 즐거운 월요일 웃음 웃음 이지라고 키겠지 여러분들 네 결정하셨죠? 번지 왜 안하고 똑같다 아 진짜 웃음 형이 오늘 벌칙을 하러 가야 되잖아 같이 가요 아 형 했어 번지 점프? 하나도 안 무섭지? 나 고드림 님이랑 아 맞다 했구나 맞네 아 맞네 와 고드림 님이랑 번지 점프 같이 했어? 안아서? 어 와 나 백번도 알 수 있어 진짜 와 고드림 님 진짜로 보면 정말 예뻐요 아 예뻐 예뻐요? 예뻐요? 예뻐요 시바 뭐 입문용으로 물어봐야나 난 뭐 그냥 단정 지어버렸네 완전 아 고드림 님 이쁘시더라 어 진짜? 사심 생겨냐? 응 어? 응 어? 아니 사심 생기냐고요? 예뻐 사탕 님이 그 뭐지? 철보 형이랑 연봉이랑 요거 스크린 형님 아 누님 아 근데 사탕 님 진짜 이쁘더라 말도 안 되던데? 존나 예뻐 어 진짜? 실물이 더 예뻐 말도 안 되게 이쁘던데 진짜로? 저 사탕 님이랑 어 그래? 48시간 첫 합방 있거든요 근데 존나 이쁘다 생각하는 사람은 왜 누구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지? 난 난 실물로 보고 존나 이쁘다 생각해 셀리 님 누구? 셀리 아 진짜 셀리 님 실물 존나 이뻐요 여러분 셀리 이쁘긴 하시지 어 진짜 이쁘지 응 진짜 이쁘지 일단 키가 존나 커 나는 진짜 난 다 느끼는 건데 그냥 시발 이렇게 하면 다 존나 이뻐 그냥 왜만 그런 거야? 응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넌 아니 근데 넌 왜 병 주고 약 주냐? 응? 내가 언제 셀리 님한테 바이러스를 줬어 어? 이거 뭔 소리야 그냥 시발 언제 바이러스를 줬어 봉준 형 눈 높나? 응 형이 근데 뭔데 왜 눈 높아요? 유재이 맨날 그러잖아 아니 나는 실물로 제일 봤을 때 이쁜 사람 오사 응 응 응 응 응 응 예쁘지? 어 예쁘지 어 꽃님이 나 꽃님이 진짜 예쁘던데 실물로 응 응 아니 씨바 씨 꽃님이 아직도 이제 말하면 안 될 존재야? 너는 교세잖아 아 어 그래 그러면 오빠야 한번 틀어줄까? 응 응 응 이뻐 꽃님이 진짜 실물로 진짜 예뻐 응 응 응 왜 그 날은 그렇게 생겼는데 개박주는 기후의 저주라고 이르겠을 때 꽃님 이르겠을 때 응지였거든요 어 심천 부인님께서 뵙지 응지님은 왜 응지님은 왜 아 아 나 진짜 몰라 왜 와 와 진짜 롤 한번 할래? 아 씨바 무대가리에요? 아니 왜 아 형 모를 리가 없다 아니 나 모를 리가 없다 아니 나 모를 리가 없다 나 진짜 몰라 아 아 모를 리가 없어 아 아 몰랐어 몰랐어 그래 모를 리가 없어 형이 아니 하도 요즘 예자로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응지인데 왜 예자로 시작해? 아니 그니까 예빈 예분 그 다음에 예린 아니 씨바 나랑 합방아들만 다 외우고 있어 이거봐 미친 음맘이라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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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합방아들만 다 외우고 있어 이거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다 누가 누군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니 예빈 예분 예린은 어떻게 다 줄줄줄고 하냐 아 모르겠어 아 그랬구나 3회는 갓비비구나 그렇던데 아 비비 누나 개쩔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119개 터지면 오빠 고마워 하면서 리액션이 담배 피는 거야 비비는 그냥 대구인데 비비는 1대 초 좀 붙더라 내가 아는 사람도 다 알고 응 아 그건 방송하셔 내가 맨 처음 합방한 누나가 갓비비 누나야 아 갓비비 누나가 처음이야 내가 나는 그른자 좋아 그냥 담배 피고 그른자 좋아 섹시하고 요즘 계속 마사지 방송하더라 아 건전 마사지 맨날 같더라 마사지 좋았지 아 난 요즘 겨울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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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실제로 봤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진짜 좋대요 진짜? 아니 그 뭐지 야 근데 그분은 겨울림이 또 자연 같던데 그럼 모르겠어 아니 아니 내가 보다 자연 맞아 맞지? 이게 딱 우리는 강남에 오래 살았으니까 좀 살았으니까 그래 알지 보면 알거든 모를 보면 딱 알잖아 당겨도 있어 강남에 오래 살았다고 알고 이런게 강남에 워낙 수술하고 그게 뭐지 나도 많이 봤어 뭐지 알아 나도 그니까 이게 모았을 때 모양 자체가 다르거든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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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겨울림이 그냥 기분이 우리 이렇게 4명이서 모아가지고 자연이다 아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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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안좋은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렀을 땐 자연이 이다는데 뭐 자연 아닌거 같다 도 아니고 뭐 얘기하는거 음 난 난 그런 난 그러면 기분 좋을거 같은데 역캠들이 모여서 은호님 씨발 좀 큰거 같은데 자연이야 난 기분 좋을거 같은데 어 맞아요 덜렁덜렁 하면서 맞아요 하면서 씨발 역캠들이 난 역캠들이 진짜로 막 작당하면서 얘기할거 같다 씨발 저 새끼 ㅅ새끼 존나 작을거 같아 하면서 어 와 신촌부인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또 고맙습니다 20일날 남순이 형이랑 합방하는거는 아 고맙습니다 확정된거에요? 나한테 자꾸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림 그릴 필요없고 둘이서 묵힌 얘기만 해도 돼 내가 MC보다 봐줄게 우승아 니가 아 셋이 하는거야? 그러니까 인마가 진행식을 하고 인마가 결과되어 있었으니까 내가 중앙에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서로 나쁘게 얘기 다 안하고 좀 이렇게 K형은 이런거 같던데 뭐 남순이 형 이런거 같던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막 서로 해줬거든 마음이 계속 중앙에서 음 나는 같이 둘이 방송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냥 둘이 이렇게 아 나 안해 나 모기 아니야 아니 모기하고 할게 근데 그건 그건 딱 정해주세요 재방송으로 해주세요 어디 가서 해 아 왜냐하면 K형 방송하고 남순이 형 방송하면 또 이간질 생기니까 왜 내걸로 그냥 잘랐지 않나 아니 나는 나는 그냥 남순이랑 딱 얘기했어 남순이랑 어 그건 맞지 어 그건 맞지 남순이랑 합방하고 나서 3일에서 5일 정도 쉰다고 얘기했었어 어 이간질 또 생길거 같았어 누가 누구 피를 빠졌다 이딴 얘기 줬나봐 할거 같았어 아 아 그 얘기 딱 깔았고 얘기 안되지 난 이모는 언제 언제 아빠 하는거에요 20일날 20일날? 난 공평이 있는데 아 나는 왜 몰랐어 20일날 거기 잡혀있는지 아니 월말이어서 쉬는거야 그러니까 월말이어서 쉬는거야 1일 1일 가까이 오면 또 켜져 이간질 끝난거 같네요 지금부터 열심히 빡! 방송하겠습니다 48시간 때릴게요 그냥 기훈이가 빡걸로 깔끔하게 하시는데 아니 시발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? 아 가면 그렇게 할까? 아니다 내가 봤을때 5주년 때 돌아오겠네 아 지금 삐졌다고 삐졌다고 하지마 삐졌어 비맘이에요 내가 지킨다 이 5주년 때 돌아와가지고 겨울훈댕님께서 배포해 감사합니다 28개 감사합니다 어휴 근데 겨울기맘님 화나신거 아니야? 뭐 화나셨으면 어쩔건데요 아 농담이구 2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빡친거 아니에요 쟤 왜 빡쳐요 아 근데 시발 옛날 버릇나와버렸네 왜왜왜 동생이 한번 짠하자 하는데 예 이렇게 하하하하 예 톡톡 잠깐 이렇게 아 시발 톡톡이니까 예? 이렇게거든 이거 하자 예? 그렇게 해버렸네 아 아 아이씨 야영 수여해 내가 봐서 아는데 형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 진짜 그 딱 그 시절 때 아 그래 그런 거는 만났을 때 풀어 푸는 게 낫지 진짜 깔끔하게 근데 좀 그렇다 이게 방송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도 방송 쪽으로 하고 끈다 끄고 이제 또 좋은 데 가야지 다 같이 그게 목적이야? 아니 씨X 소주 먹는 거예요 소주 소주 먹어야지 또 날개야? 네? 날개 양쪽으로 아이씨 뭐더라입니까? 나한테 로또로또로또로 치게 써야겠다 아 저 룸빵 좋아하네요 진짜 제가 그럼 가져온 적 있어요? 응 저서 많이 싫어하지 마 진짜 오해해 사람들이 진짜 미친놈인가 진짜 아 올 때마다 형 여긴 어디가 좋아요 아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진짜 아우 진짜 저번에 연산동 갔는데 괜찮던데 그래서 뭐라고요? 뭐 연상국은 어디야? 연상국은 가도 연상국은 걸로 진짜 역적 중에 났어 근데 팬들이 오해하고 있는게 뭐냐면 케이크랑 전화 부탁한거 존나 많이 갔을줄 알아요 한 번 갔어요 한 번 한 번 갔는데 옛날에 걸려가지고 글리브 유행기 돼가지고 어떻게 걸렸어? 왜? 모르게 걸려가지고 저는 근데 존나 잘 걸려요 그런 데 가면 뭐 진짜? 술 취해서 좀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하나? 죄책감 때문에? 아니 방송에서 말했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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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걸리고 여자친구한테 걸리고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나중에 걸렸었다가 썰 풀었었지 풀었지 제가 좀 쉽새끼예요 봉징이 써주지 않다 하면 그래 바로 써주자 거짓말 꼭 뚝악시래요? 근데 그걸 왜 내 팬이 얘기하는데 미쳤냐? 왜그래? 왜 봉징이 괴롭혀 어? 깜짝 놀랐네 소주한테 뭐가 중요한데 근데 또 남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해요 아 그치? 아 맞는 말이지 진짜 중요해 근데 내 팬이 여자애가 그러던데 초코올물 케이크 초코올물이 봉징이 소주한테 뭐야 뭐야 어우 좋다 나 오랜만에 안 돼 어제도 친구들 많아서 힐링했는데 오늘도 존나 힐링했는데 아 그 친구랑 만나서 뭐 했는데? 뭐 내가 좋은데 갔겠지 뭐 아하하하 소주 먹었어요 인생 얘기 암싸 어제 좀 내가 아는데 친구들 많이 만났거든요 아 근데 그 친구들 다 뭐 하는데? 깡패요 아 진짜? 진짜로요? 내 친구들 다 그렇다 그니까 그 뭐야 진동소리난다고? 기운이 주인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일을 하고 아 진짜로 어 나는 나쁜일 나는 형들이 K형, 봉준이형, BJ형들밖에 없어요 진짜 어 다 절아가지고 야 그 홍보 내라 하면 이제 얘 형이 뭔데요 하면 불법적이고 손로 얘기하고 아 불가에 홍보 안 내라 무슨 소리가 하고 야 사다리 아니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뭐지? 아니 요새 막 생긴 거 막 이상한 거 뭐지? 풍선 보는 거 있거든요 아 해피벌룬 그거 나한테 전화가지고 야 아 불법 됐어? 어 아 내가 그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방송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 운영자님한테 물어봤는데 하지말라고 하더라고 그래 아 그럼 안 좋죠 형님 근데 하는 거 좀 높일 거 같은데 근데 물어본 것도 미친새끼 아니냐 나는 그때 합법이라고 들었는데도 아 형님 그런 거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꼬매들도 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형님은 운영자님 저 그거 방송해도 돼요? 왠지 알아? 장난 웃기네 근데 참 BJ이긴 해 아니 근데 재밌을 거 같기도 하고 아 어글로는 많이 끌리겠다 워낙 컨텐츠 없다고 다들 지랄하니까 한 5개 빨고 어떻게 되나 보기 하나씩 빨 때마다 어 맞지? 하나 빨고 아 아 오케이 그럼 이번에 제가 5개 연속으로 해 볼게요 어 그래 아 아니 내가 들었을 때 그게 해피벌룬을 하면은 그 뭐냐 술 취한 기분이 든다던데 맞나?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그니까 그니까 막 마약 같은 거 하면 아야 오래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잠깐 5초 막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아 5초만 이렇게 5초만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요새 막 안쪽 일 당하신 분 있다 하더라고 그게 저거래 그 마취 성분이래 마취 성분 병원에서 쓰는 원래 병원에서 쓰는 일산화 일산화 그거래 제가 해봤는데 해봤는데 뭐 해봤다고? 네 아 진짜? 나를 왜 해봤냐면 제 친구가 제 친구가 성애인으로 같이 놀러 갔거든요 아 산아지 맞아요 갔는데 이 새끼가 아이고 하아 참친구네 나도 낯소리나는데 야 귀여워 한 번씩 이거 한 번 해봐라 하면서 하길래 무섭잖아요 이 새끼 드디어 난데 마약을 고르는구나 할 생각했는데 아 이거 화법이다 하면서 지가 계속 하길래 나 한 번 해볼까 하면서 하길래 아 진짜 어떻게 되셨죠? 노래가 이렇게 들리고 노래가 들린다고? 아니 노래 틀면서 했거든요 아 이렇게 늘어진다고 아 노래가 술이 존나 마땅 됐는데 숙취 없고 깔끔한데 뇌만 막간 느낌 살짝 심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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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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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중독 이런건 안되는거 같은데 나는 하하하하 근데 이거 불법이라면 하면 안되죠 진짜 아 지금 불법이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 자수했잖아 아니 그 전에 한건 법 돼요? 하하하하 지금 막음 전이면 시행전이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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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지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할 법도 아닌데 상관없어 알았다고 하면 안 되나? 이렇게 되면? 아니 근데 존나 웃겨 소유 주세요 내가 따라줄게 재밌는데? 하니까 맥주 몇 병 넣어놓고 와야겠다 맞지? 저 무슨 말인거야? 뭔 소린데 그게? 아 시행대로 괜찮다고 아이고 똑똑하다 근데 저희가 알겠냐? 근데 술 먹었어요? 응 와 근데 진짜 오늘 귀신같이 뇌진탕 다 나와버리네 그래 형 물 나고 술? 너는 나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 이따 이렇게 상관없으면 뇌진탕이고 뇌진탕은 술 다 먹고 자면 이 새끼 다 다 넘기지 나 진짜 심했어 근데 어? 진짜 심했어 약한 말 하지마라 어 이 새끼 아니 무슨 뇌진탕에 걸렸는데 술을 먹어라 이 미친새끼야 야 뇌진탕 걸린다 그냥 본드 딱 해가지고 본드 쫙 짜면 돼 그냥 그냥 본드를 짜 아니 크로즈 새로 안 봤어요? 스키 도라이 새끼가 이거 본드가 쫙 짜면 돼 그냥 그 사람 씹어 바로 맞춘기지 크로즈 전에서 그 뚝배기 깨져나고 그렇게 하잖아 나 머리 다음에 잘 panting 본드 쫙 짜면서 이게 가던데 크로즈 좀 Maxily 원래 찐따들은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니가 찐따지 이 찐따새끼야 찐따야 보면 진짜 울어 춥구나 보면서 오르라이씨 너한테는 슬픈 영화하고 기운이 아니지 세리 망했잖아 아 세리 나 왔어? 나 왔는데 개 심노잼이네요 진짜 2에서 이제 그 세리 다 타보고 이기거나 즐거나 싸우고 즐거운 줄 알고 두들로 쳐다보고 아니 나 크라우즈 제로 이런 거 안 봤고 크라우즈 제로? 아니 나 배틀로얄 재밌게 봤어 아 인정 맞지? 배틀로얄 뭔가 야한 거 있을 거 같아 싹 담임 선생님이 그 당검 딱 던지잖아 맞지? 떠들지 마! 근데 배틀로얄도 만화가 원조야 진짜로 크라우즈 제로도 만화가 원조고 진짜 아 만화가 걸작이야? 만화에서 영화로 하는 거니까 재밌어가지고 아 진짜 씹아 축구 뭐 영화? 축구가 만화로 된 거 있어요? 아 영화화 된 거? 축구가 여기 있어 골 와 골 인정 아 나 골 왜 안 봐? 나 골 원곡 진짜 재밌어 나 스무 살 때 나왔어 호날드로 나왔어 스무 살 때 뭘 호날드가 나와? 라올이랑 나와 백헌 어 그렇지 레알 레알 그거잖아 골 진짜 재밌게 봤어 소린 죽네 소린 공포 허이 예 난 그 영화도 존나 재밌게 봤는데 50센트랑 아 8밀리 8마일 아 8마일 8마일 아니야 50센트 영화는 그게 아니야 8마일은 그거지 에미넴 에미넴 개 웃긴 놈 개 웃긴 놈 담배도 아니고 50센트라고 부르나 50센트라고 불러요? 50센트 50센트가 근데 나랑 국방이 있나? 외국 노래 듣는 새끼들 있잖아 응 이 시발 뜻은 알고 듣는 거예요? 왜 들어? 뭔 논리야 이 미친새끼야 진짜 모르겠어 이게 좀 뭐 뭐가 들으면서 감색이 져가지고 가사랑 곡실로 들으면서 뭐 샤볼라 샤볼라 볼라볼라 이 카르 들으면서 아 죽인다 이 카르 죽인 놈 진짜 아니 근데 너 일본 야동 볼 때 다 알아들은 거 그래 그거는 시발 뭐 괜히 얘기 안하잖아 어? 김아호트의 연화는 얘기 안하잖아 아니 다 못 알아듣잖아 스토리충인가? 대화하는 거 아니 근데 원래 진짜 자막이 있잖아요 그거는 작품을 좀 약간 고급스럽게 보시는 분들은 대화 내용을 진짜 중요시 여겨 난 대화 내용을 진짜 중요시 여겨 그래서 난 국산보는 거야 아 김윤다 형이 스토리충 아닌가? 아니 아예 근데 일본인가? 일본에서 자막이 있으면 존나 좋아 뭔가 존나 좋아 아니 난 진짜 딱 그 뭐야 경민이가 하나도 안 부러 온 거 딱 하나 부러 온 거 뭐 걔 일본 그 작품 보면서 다 하나도 싹 다 진짜? 아니 나 좀 그런 거 있지 않아 난 자막이 있으면 자막을 좀 안 보게 되는 게 좀 역한 게 자막 해석한 사람의 뭔지 알지? 아 너무 흥분돼 아 막 막 그거 어떤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안경 쓰고 막 이렇게 이렇게 시벌새끼가 그거 생각하면 토악질이 나서 아 나는 그런 거라 나는 우리 스타일은 야동을 볼 때 딱 두 부분 보잖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자세 그리고 맨 마지막 마무리 아 시발 그냥 존나 존나 상위에 나이크 때 아 제 작품을 즐겨주겠네 내가 좋아하는 자세 예를 들어서 여성 상위 자세 그 부분 딱 보다가 약간 절정될 때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하나 얘가 아 실수하네 나도 마무리만 보는데 아 진짜? 얘가 아 아니면 별풍선 104개냐 아니면 74개냐 와 난 30분이면 30분 싹 다 보던데 진짜? 아니 근데 그거 공감봐 솔직히 야동 한 번 한 번 대기 칠 때 한 번 50개 안 봐요? 어 어 역시 원나잇춤 아니 아니 나는 야동 50개 정도 봐 어 그래서 나는 원기욕처럼 하다가 싼드로맨 이렇게 진짜 나랑 진짜 그래요 대단해 나 진짜로 그런 사람 어 오직게만 시여 뭔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? 아이 진짜 모음을 이렇게 찾아다오나 아 이거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알겠지 알겠지 형 이정도의 재앙이면 형 좀 이렇게.. 1대 다수 봐, 뭐지? 아, 그런 거 싫어해. 100%야, 1대 다수지. 나는 내가 그 빙이 안 돼? 진짜, 샤미홍킹처럼 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를 상상해, 그거 들겠네. 그래서 난 다수는 뭔가 몰입이잖아.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거 보고 더 강한 걸 찾아야겠다. 계속, 계속. 서양은 절대 안 봐. 몰입 안 돼. 내가 딱! 딱! 이렇게 저를 몰아줄 거야. 딱! 해도 저를 몰아줄 거야. 그럼 검색어 한번 얘기해 보자. 그럼? 검색어. 나? 거, 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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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좋아해, 이 새끼야? 왜 이렇게 좋아해, 이 새끼야? 아니, 이 새끼야. 아니, 나, 이 새끼야. 존나, 난 병신같다. 난 너무, 난 내가 존나 특이한 것 같아. 왜, 난 뭐 치는 줄 알아? 약점. 어? 약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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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 새끼인건, 이 새끼. 이 새끼, 이 새끼야. 이 새끼, 이 새끼야. 약점이 뭐야? 약점이 뭐야? 아니, 좀 그런 거 있어. 이렇게 몽라. 난 국만 치지, 국. 응. 근데 그 국노 인정? 국노? 국노? 국노 아니면 국산. 아니, 난. 아니, 난. 커플. 커플. 커플이잖아. 커플 검색하는 사람도 꼭 그런 거 없는데. 몰래. 나 그것도 엄청 해. 유출. 유출. 나는. 인정. 인정. 나는 근데 지금 구글들 하면, 신 내역이 있어. 진짜로. 왜 몰래냐면, 몰카는 검색이 안돼. 아니면, 몰카이라고 해도, 골드 유출이라든지, 귀여워 묻잖아. 그렇게 해서. 점이나. 아니, 근데. 노홍절. 노홍절. 유주에서. 와. 미Maddy 쇄성. 아. X나 웃기는. 몰카. 유주에서. 너흥철은 문제 아니야? 알지, 다 알지. 다 해줘야. 남자 보는 사람 없지. 아니, 약점이 X나 웃긴 하니까. 야, 약점은은 시발. 미친새낌가? 재미있어. 알고있어. 약점 잡아서 못하는 건가? 스토리가 이런 거야. 보통 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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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에 왔어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다 잡혔어 시바이어가 가만히 있어봅다 시바이어가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있잖아 재밌다고 이거 아 그런거 좋아 진짜? 약점 시바이어가